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로드샵 추천 아이템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신제품이 아니더라도 제가 요즘 굉장히 잘 쓰게 된 로드샵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영상 시청 전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다른 브랜드 제품과 색상을 한번 비교해볼 건데요 그런 장면들도 제가 꼭 이게 더 좋다 아니다 라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가성비가 좋은 로드샵 추천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로드샵 추천템 첫 번째는요 바로 선크림입니다 저렴하고 좋은 선크림 정말 많이 요청주셨죠 바로 이니스프리의 블루베리 리밸런싱 워터리 선크림입니다 이니스프리의 슈퍼푸드 라인 제품 중 하나인데요 원래 슈퍼푸드 라인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더 좋아졌다고 해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블루베리가 항산화에 좋다는 거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저는 이거 말고도 이 라인의 스킨 뭐 여러 가지 다 써봤는데 사실 선크림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SPF 37 PA++++인데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딱 적당한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딱 바르면 수분이 정말 얼굴에서 팡팡 터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특히 여름에 피부열이 많아서 여름에 쓰기 딱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니스프리의 슈퍼푸드 라인은 포장지를 최소화하고 내용물에 초점을 둬서 조금 더 가격을 합리적으로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40ml에 9,000원이라는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정말 수분 에센스처럼 가볍고 굉장히 촉촉하게 발려요 너무너무 산뜻하고 막 백탁현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기자차 선크림이기 때문에 성분도 굉장히 순하고 근데 발림성도 괜찮아요 저도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거의 다 썼어요 다음 로드샷 추천템은요 블러셔 제품을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에뛰드하우스의 블러셔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은 에뛰드하우스 러블리 쿠키 블러셔라는 제품이고요 진저 허니 쿠키 색상을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케이스에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 제품은 발림성도 좋고 펄도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쓸 수 있는 블러셔예요 그리고 이 제품이 무엇보다 고가 브랜드 블러셔와 굉장히 유사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슷하다고 하는 다른 로드샵 제품들은 써봤는데 약간 가루날림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써보면 색상도 비슷한데 굉장히 밀착력이 좋은 편이라서 이 제품이 정말 가성비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대가 더 비싼 모 블러셔보다는 펄이 조금 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은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살짝 색상이 더 어둡고요 실제로 얼굴에 발라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펄 함유량 때문에 빛에 반사되었을 때 살짝 색상이 달라 보이는 건 있지만 거의 유사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뭐 꼭 유사한 색상이라서 조금 더 저렴하니까 구매해야지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색상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색상입니다 다음 로드샵 추천템도 블러셔인데요 역시 저렴한 블러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샤 코튼 블러셔인데요 저는 발레 슈즈를 가지고 왔어요 가격은 6,000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 제품도 훨씬 더 고가의 블러셔 제품과 색상이 정말 유사합니다 두 가지 제품을 각각 얼굴 반단에 발라봤는데요 역시 여러분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? 특히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도 지속력이 굉장히 좋고 밀착력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펄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펄 입자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특히 펄이 크면 약간 가끔씩 피부 사이에 이렇게 끼잖아요 그것도 불편함이 있는데 저는 펄 없는 블러셔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블러셔를 동시에 얼굴에 바른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에뛰드하우스 제품으로 얼굴 바깥쪽에 살짝 톤다운을 시켜주었고요 그 다음에 미샤 제품으로 볼 중앙 쪽에 하이라이트 겸 조금 화사하게 블러셔를 해줬습니다 오늘도 진짜 블러셔 되게 예쁘죠? 다음 로드샵 추천템은 립 제품을 두 가지 가져왔는데요 이 제품은 삐아의 라스트 벨벳 립 틴트 17번 꽃보다 살랑이라는 컬러예요 12,000원의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색상 이름처럼 정말 꽃 색상? 정말 꽃이 생각나는 그런 화사한 색상이에요 제형이 정말 보송보송하고요 광택 없이 입술에 바르면 벨벳처럼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에요 입술에 직접 발라보면 와 정말 얼굴에 혈색을 확 밝혀주는 느낌? 입술이 건조할 때 바르면 살짝 각질 부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 스크럽으로 각질을 좀 정리해주신 다음에 발라주시면 좋고요 단점이 있다면 바른 뒤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약간 입술과 입술 사이에 조금 각질처럼 끼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휴지라든지 면봉으로 살짝 닦아주면 정리를 하실 수 있고요 이거 바르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입술 뭐 발랐냐고 보여달라고 해서 제품 보여준 게 벌써 한 5번, 6번? 파우치에 항상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아주 가끔 촬영할 때도 사용을 했었는데 여러분께서 되게 립 제품 많이 궁금해해주셔서 이 제품 추천드리려고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두 번째 로드샵 추천 립 제품은요 또 틴트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대신 이 제품은 조금 광택이 있는 촉촉한 틴트 제품이에요 바로 어퓨의 물광 틴트 RD 03번 쌉싸름한 장미라는 제품이고요 가격도 6,500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 제품도 고가의 어떤 틴트 제품과 색상이 정말 유사하더라고요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광택은 있지만 살짝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앵두알 입술처럼 유리알 광택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뭐 입술 각질 부각이라든지 주름 끼임이 전혀 없다는 점이 좋고요 지속력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지워지긴 하지만 착색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막 입술이 금방 지워져서 아파 보인다라던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은은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MLBB 컬러여서 되게 입술이 예뻐 보이고 통통해 보여요 그래서 제 파우치에 또 넣어가지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로드샵 추천템은 브로우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브로우 제품만큼은 사실 잘 바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눈썹이 워낙 잘 없기도 하고 눈썹 숱도 옅은 편이라서 진하게 그려지지만 또 너무 진하면 안 되고 너무 옅으면 안 되고 제가 이거 써보고 완전 반해서 제가 오늘도 사용을 하고 요즘 촬영 때 메이크업할 때는 매일 이 제품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바로 네이처리퍼블릭의 바이플라워 우드 아이브로우라는 제품인데요 저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펜슬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깎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저도 고가의 브로우 펜슬 제품을 오랫동안 많이 써왔지만 이 제품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발림성도 정말 좋고 뭉침 현상도 없고요 발랐을 때 색상도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 눈썹 결이 없는 부분에도 굉장히 잘 그려지고 또 스크류를 사용해서 블렌딩 해주면 가루날림이라든지 뭉침 현상 없이 부드럽게 블렌딩도 잘 됩니다 제가 한 달 가까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양도 빨리 안 달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로드샵 브로우 제품을 사용해보니까 너무 빨리 달아서 가격이 저렴한데도 자주자주 바꿔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데 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오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싼 아이브로우 제품에 비해서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 펜슬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잘 쓰고 있고 좋아하는 로드샵 추천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?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만나요 안녕 안녕 prochen 안녕 碩